일단은 제가 지금 대한민국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중에서도 좀 아쉬운 선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미스터 9에요 미스터 9 이게 스탯은 기가 막히거든요 그리고 활동량이랑 수비 도와주는거 이런 커버플레이 이런거 진짜 기가 막혀 진짜 런던 올림픽의 9 그 자체인데 이게 발이 이상해요 이게 주발 5 약발 4가 아니라 주발 4 약발 3 같아요 아니 추 탈때마다 자꾸 딴 데로 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아왔거든요 오늘 마지막 기회 잘 못한다 그러면 구좌차를 판매하고 새로운 선수를 좀 영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와우 박리킥이라고 하죠? 빵빼도 썬 그냥 울려 빵 요게 박주영이지 와우 내가 원했던 뻥뻥언즈가 그대로 나와버린다니까 내가 원했던 뻥뻥언즈가 그대로 나와버린다니까 와 미스터구 정말 나 진짜 나 괴로워요 미스터구 미스터구 오오! 활동량은 좋아. 언제 또 앞에 넘어졌다가 또 뒤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볼 가져오잖아. 그렇지. 시작 스캔! 가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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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금치야. 그렇지. 주매니아. 재계약하고. 첼시도 스캅도 좋은데. 오버헤트킹 뭐야? 와우. 오버헤트킹 뭐야? 그렇지. 시원하게. 그렇지. 미스터 구워. 요거야. 길게. 그렇지. 요게 주매니아. 여기다 이 자식아. 오허우. 오 뭐야. 이게 안 들어갔어? 와. 제발. 제발요. 그렇지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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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있는걸. 이렇게 맛있는걸. 그렇지. 이거라고. 됐죠? 아아! 이제 추석인데 아버지 이렇게 담궈도 되는겁니까? 아니 이건 변수인데? 그렇지! 유상찰! 끝! 깔끔하다 깔끔해! 미스터키기! 이거야! 아니 날아가는 공이 말이 안 돼! 슈메니아! 브릉브릉! 슈메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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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쌰! 뭐야 미스터구! 그렇지! 상철이 형님이잖아! 그렇지! 짙.... 우와원!!!! ㅁㅎㅅ 미서구우우, 뭐같이 Ah 김민재도 너무 재밋다 맛있다... 쓰는맛이 너무 맛있다 와으 vậy? 흨.... 오히려 슛 챔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와 뭐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이고 굴자철 안되네 오케이 이게 대한민국이고 차봉근이다 아 차봉근 미스터구 아까봐 아 역시 미스터구 너 돌아왔구나 미스터구 아 진짜 안되겠다 얘는 진짜 안되겠다 여러분들 아 아 잠깐만 아니 미스터구 팔지도 못하겠는데 물렸는데 미스터구한테 뿜뿜뿜뿜 피파홀레이뽕 키보드 슈챕 피파하는상인TV NOW 지금 구독하세요